오늘은 이걸로 메요. 그런 시선으로 안 보면 안 돼요? 내 시선이 어떤데요? 경멸에 가득 차 있잖아요. 알긴 하네. 뭐라고요? 가짜 임신에 가짜 유산까지 한 사람은 어떻게 경멸을 안 할 수가 있지. 게다가 사람 약점까지 잡아 협박한 사람을 말이야. 성우씨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? 뭐라고? 성우씨가 날 경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고요. 벌써 잊은 건 아니죠? 재석씨 그렇게 만든 사람 성욱씨인 거. 야 백순주.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들기를 왜 건드려요? 잘못한 거 알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왜 건드리냐고요. 사람 막 나가게. 당신 정말? 그러니까 제발. 제발 이러지 말아요 우리. 도련님은 지금 뺑소니 짐벙 가린다고 증거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.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국에 한 배를 탄 우리가 이래서 되겠어요? 누가 당신이랑 한 배를 탔다고 그래. 난 당신이랑 한 배 탈 생각도 힘없칠 생각도 없으니까. 김칫국 마시지 마. 알았어?